사원이는 잠시 안으로 들거라. 하선이가 중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중전을 웃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영화에 나오는 그 이빨에 김이 묻은 장면 이 장면을 먼저 사월이한테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. 내가 이렇게 중전한테 보여주면 과연 웃을까 사월이한테 먼저 그걸 보여줘서 사월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중전을 찾아가게 하는 장면입니다. 웃기냐? 예 웃기옵니다. 그래 됐다. 나와먹어라. 다윗기옵니다. 역을 양끝을 색을 입고 개성된 장면을 진행합니다. 감사합니다.